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지루함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안에서라면 공연 가능해버림 진료실만 있는 줄 알았다면 그것은 경기도 산이야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해? 지금부터 소개할게 대한회리 지하 1층에는 만인의 먹방 코너인 푸드코트가 열을 맞춰 줄지어 있어 메인부터 디저트까지 플렉스 해버렸지 모염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빠꾸 다 맛있어서 모조리 부셔버릴 수 있다고 아 배부르다 그만 먹어 그게 뭔데 그만 먹으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두둥탁 헬로우 스누피들 여기서는 스타일 변신까지도 가능하다고 안병원 4층과 대생명 연구원 건물 11층으로 가면 창경둥이 한눈에 내려나 보이는 불맛집도 있다 체스 나 오고 싶지 플러스로 사진 맛집까지 당장 SNS에 올리러 가자 큼지막한 영상들 멍하니 감상하면서 마무리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많은 서울대병원 클라스 어때 좀 쩔지 아 영상 공모전도 여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 전국 방구석 영상 덕구들 주부와 나랑 뜨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싸들 준비됐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품이고 다음 편 기대까지 해주면 최고 된다 아 같아 으허허 Germ 석상 전체적으로 끝 쪽으로 조금만 더 오케이 커피 slrell 아 하하하